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씨, 노인네들 지갑 털어준다고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냐고, 이 새끼야! 오해! 방아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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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 자리 붙어졌네! 보이시겠습니다. 이제여 이 새끼! 광수대 놈들한테 다 흘렸다 이거지? 개새끼! 갚은 윤 회장님께 연락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피하십시오. 여자 빼서 따라가겠습니다. 여자 필요 없다. 니 정리 잘하고 따라와. 집에서 따라가기 그 자리 줘야? 아이 스승! 개새끼! 지시아! 아아아아악 아악 아악 아 이주아, 반갑다, 이 새끼야. 움직이지 마! 우리는 말랬지! 가만히 세기야!